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... 언니 비해서 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되시나? 하이 서부님 마이크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하이 핑크색 티셔츠다 이거 봐 핑크 핑크 이거 줘주세요 뭘 줘요? 이거 핑크색 티셔츠야 아니 이거 핑크 색깔 여기서 뭘 도달하라고 어디 갈까요? 서버니 서버니 가겠습니다 오 멋있어 이렇게 결단력 있는 남자 너무 좋아 맞아 결단력인데 바로 좋다면? 아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메리시 할게요 난 텐컬레 한 스쿼드 내렸어요 야 다 잡아주세요 한 스쿼드가 아닌 거 같아요 어 새 스쿼드 새 스쿼드요 이거 어떡해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저 내리자마자 죽일 거 같아요 제일 뒤쪽으로 내리죠 헉 아 잠시만 언니 두 팀도 아니야 미쳤어 이거는 엄청 많아 배습 받으러 가겠습니다 주먹 주먹 당할 거 같은데 아리 안녕 잠시만 이거 뭐야 좀비 좀비야 좀비 조용 감사 저기 오른쪽 찾길 오른쪽 여기 집 여기 여기 응 나도 무서워서 들어왔어 그 집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네 그 집 나이스 개 잘하시네요 다들 나 석궁으로 3기절 시켰어 3기절 아 진짜? 많이 잡았구나 헉 백어튜브 가기 근데 자꾸 살리고 살리고 또 살리던데 응 여기 여기 여기서 계속 죽였어 여기서 이러고 살려고 했었어 멋있어 너 때리면 너 맞아? 어 어 나 뚝배기에 낚고쳤니 3대1 버릴게요 아리야 개머리판 줄까? 어 제 자리에요 어 저기 저기 튼튼한 차 타세요 네 엉 엉 하하하하 에휴 튼튼하긴 안녕하세요 갑자기요? 운전 안 할 거면 제가 할게요 주세요 빨리 아 나 운전석이야? 몰랐어요 인사하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하는 줄 알았어 운전 때 주세요 왜요?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닌가? 어 어 죄송해요 저 차 뒤로 갈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화났어요 구성 없.. 없는데 진통제 드릴게요 어떻게 화나신 거 같은데 하아 하아 화라신 거 같은데 화뿔이 안 나 그 옆에 보급있는데 보급있는데 차서리 100이 20여 보급해 내려요 어? 옆에 가실 것 같은데? 여기다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가자 쇼핑하러 아리아는 갈래? 아 나 갈래 손이다 돈 세워주세요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다 가지 말자 가지 말까? 죽어 잡아 탄 다 있어요 내리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후진을 좀 못해서 배달 왔습니다 네 우탄 주세요 고급상자 주세요 어미 세다 뭐가 이렇게 빨라 뭐야 나 하나도 못 먹었어 안 비켜줄거야 다시 언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언니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좀 나갈게요 아 근데 구상이 없어서 구상 난 구상 없어 저 구상 있는 거 뿌렸습니다 시체 하나 더 없었어요 시체 두 개 있었습니다 두 개 니 원래 하나 있던 거랑 원래 하나 있던 건 몰라요 어디 있는데 진짜 세 개 아니었어요? 두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가져올게 총 쏴요 저를 쏜다고요? 아니 이거 쏜다고요 거기 가면 아 그래요? 그 뭐야? 부상 개많인데? 대안 쏘는데? 물가 안 쏘는데? 200개 두 개 두 개 다 쏘는다 다 쪼는다 대안 언니 총도 안 쏴. 나왔네. 혹시 못생긴 사람만 쏘는 거. 언니 가방이 조금여서 분명히 여섯 개 있었거든? 근데 두 개만 들고 왔어. 구상 개많은데? 가방. 드링크 있어요 드링크? 개 웃기네. 드링크 주시게요? 하나만 주실래요? 애기 하나. 다 들어와요. 다 있다. 200. 200 킬인거든? 그 옆에 싸우던 애가 있었어. 얘도 기절킬이고 창고시 나왔다. 아 저기 뛴다 뛴다 뛴다. 205. 100도 있어요. 나무 죽었어. 창고 죽은 거야? 저기도 있다. SE. 도움 Nederlands Uno를 죽 vimos Katieint to enter. 공격 기존 킬다리 줍아. 1초 가야 돼. 아리아 차 타. 아 다 이거 타면 안되는데? 자 잠깐만 이거 차 이거 둘이 타세요 빨리 같이 가야지 먼저 가세요 그냥 가요 아 진짜 답답하다 뭐가 답답해요 우리 완전 잘하고 있네 형 저게 나무에 사람있어 아 맛있다 저 옆에 있어 나 구상 없어 나도 궁대 감아야돼 아 저기 하늘정원에서 본다 언니 일로와봐 이거 어차피 언니 나는 죽어 내가 저 차에다 차 타봐 저기 차에다 박자 네가 운전해 앞에 박자고 여기 앞에 박자고 여기 저기까지 사는게 나일것 같은데 어 가 그냥 밑에 붙어 밑에 붙어 왼쪽 나이스 나이스 개멋있다 나 피 아프다 경박사 뒤에 뒤에 난 뭐 130 우리 빼고 둘이거든 나도 피 0이야 천천히 하자 이거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야암 못하나 아 아 하나 기절이 돼서 얘네 둘이 다른 팀인가? 기절이야? 아니 아니야 아 아 나 기절이 돼서 시벌탱 뛴다 얘네 같은 팀인가 봐 하나 보였거든 왼쪽 연막이 하나 있고 이거 어쩌냐 이거 왼쪽 연막이 하나 탐토 하나가 안 보인다 하나 찾아줄게 아래 어퍼도 있어 하나 찾아줄게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가 그 오른쪽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체쪽에? 있다 오른쪽 연막 뒤에 너 쨘다 끝 와 이걸 먹었어 치킨 지지 이걸 치킨을 먹네 딸티 제컬 했다 나 있다 나 있다 하 근데 걔네 자꾸 우리한테 답답하다 그래 우리가 다 잡아주는데 스트레스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잡아준 우후 신난다 나 이게 세 번째 코인지 네 번째 코인지 기억이 안 나 아니야 세 번째야 왜냐면 아까 재미없는 애 주먹질 했었잖아 응 그거 한 판이랑 그 다음 판에 사막했잖아 응 그리고 사막 그 여자분이랑 해서 2등한 거랑 그 다음 판이 2판이야 그래? 어디 가셨나보다 제가 기억해요 아 잘 왔어 키코님이 줬어 이걸? 오셨다 감사합니다 키코님 열심히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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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